안녕하세요. 매주 한 편의 책을 선정해 요약해서 들려드리는 리드런의 독서감상실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책은 지난 영상에 이어 박경리 대화소설 토지 18권입니다. 리뷰의 내용은 역사적 배경, 소설의 줄거리, 낭독자의 감상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역사적 배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토지 18권의 시대 배경은 1943년 전후입니다. 1941년 12월 일본의 진주만 공습 이후 미국은 본격적으로 전쟁에 참가했습니다. 일본은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를 유럽제국주의로부터 구한다는 명목으로 여러 섬들을 점령했고 이를 위해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모두 조선에서 강탈해 갔습니다. 그들은 내선일체, 황국신민화를 조선인에게 심어주며 조선과 일본은 하나라고 교육시켰지만 그들에게 조선인과 조선은 전쟁 물자를 동원하기 위한 병참기지일 뿐이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전반적인 역사적 배경은 토지 16권에서 이미 다뤘기 때문에 오늘은 학병에 관한 내용과 그로 인해 지리산으로 모여드는 청년들에 대해서만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병과 학도병의 사전적 의미는 둘 다 학생 신분으로 군대에 들어간 군인을 말합니다. 두 단어가 원칙적으로는 같은 말이지만 일제강점기 시대와 한국전쟁을 모두 겪은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 이를 구분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학병은 일제강점기 시대에 일본군으로 끌려간 학생들을 말하고 학도병은 6.25전쟁 당시 한국군을 위해 전쟁에 참가한 학생들을 말합니다. 일제는 1943년 6월 학도전시동원체제 확립요강을 제정한 뒤 동년 10월 육군특별지원병 임시채용규칙을 공포했습니다. 전문대학 재학 이상의 조선인 청년이 그 대상이었는데 형식은 지원이었지만 실제로는 강제동원이었습니다. 당시 전문대학 이상의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은 대부분이 조선의 명망인은 양반가의 후손들이거나 중인계층으로 많은 돈을 번 자본가의 후손들이었습니다. 본격적인 학병이 시작되자 많은 청년들은 징집을 피해 지리산이나 덕유산 등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소설 속 해도사처럼 산속에 은신하는 사람들의 도움으로 피신생활을 하거나 일부는 소설 속 이보모처럼 사회주의 사상을 기반으로 산속에서 적극적인 항일투쟁을 계획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내용은 앞으로 남은 토지에서 추가로 다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토지 18군에서는 봉안전 오물 사건이 등장합니다. 봉안전이란 일본 천왕의 초상을 넣어둔 구조물로 일본 왕실의 상징물입니다. 당시 각 학교 앞에 세워졌고 학생들은 그 앞을 지날 때마다 격리를 하며 참배하는 의식을 가져야 했습니다. 소설 속 상근이 다니는 진주중학교 봉안전에 누군가 똥을 싼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는 부산에서 실제 있었던 사건을 모티브로 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시 부산 동래중학교 5학년에 재학중이던 배종훈 군은 아무도 몰래 동래중학교 봉안전에 똥을 쐈고 이에 불경죄로 1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2019년 국가보원처는 배종훈 옹을 독립유공자로 인정하였습니다. 이제 소설의 줄거리를 진행하겠습니다. 1941년을 전후하여 반전운동을 하는 기독교인들에 대해 대대적인 검거 열풍이 있었고 이때 길려옥도 체포되어 목포형무소에 감금되었습니다. 1년여의 수감생활 끝에 여욱은 병보속으로 풀려났고 최상길의 도움을 받아 서울 청량리 본가에 와 있습니다. 최상길은 여욱의 전 남편 친구이자 여욱이 이혼한 뒤에도 관계를 유지하며 지내는 사람입니다. 둘 다 여수의 근거지를 두고 있었고 예전 명희가 여수에 내려와 여욱과 함께 지낼 때 한두 번 등장했던 인물입니다. 명희는 서울에 온 여욱을 자주 찾아갔고 가슴 아파했습니다. 해골같이 뼈만 앙상한 여욱을 보며 명희는 오빠 임명빈을 생각했습니다. 여욱이 해골같이 말랐다면 오빠 명빈은 얼굴이 퉁퉁 부었습니다. 서희돈, 유인성, 김길상, 손우신 등이 예비 구금령에 의해 구금될 때 임명빈도 여러 조사와 시달림을 당했습니다. 원래 소심한 편이긴 했으나 병세가 극도로 악화된 것은 아마도 자기 스스로 느끼는 패배감 때문일 거라고 명희는 생각했습니다. 명빈은 병문 안 온 명희에게 유인성, 서희돈, 길상은 자신을 배반하지 않고 신념대로 가고 있다고 말하면서 거기에 비하면 자신의 인생은 쓰레기라고 했습니다. 어쩌면 명빈은 그들과 함께 잡혀가기를 원했는지도 모릅니다. 오빠 명빈을 보고 돌아가는 길 명희는 혼자 밤거리를 거닐다가 종로 어딘가에서 양현이 영광과 함께 있다가 헤어지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양현은 영광을 먼저 보낸 뒤 이쪽으로 걸어왔고 그제서야 명희를 발견했습니다. 명희는 애써 영광을 못 본 척 했습니다. 양현은 해와동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며 명희에게 하룻밤 재어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날 밤 양현은 자신과 덕희와의 갈등을 명희에게 털어놨습니다. 황국의 아내 덕희는 시집 온 뒤부터 양현에게 묘한 질투심을 느꼈습니다. 양현이 서희의 딸이 아님이 명백한 상황에서 자신이 아가씨라고 호칭할 이유가 없고 자신이 받아야 할 가족들의 사랑을 아무 핏줄도 없는 양현이 받고 있다고 생각하자 억울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덕희는 양현과 단 둘이 있을 때는 아가씨라고도 부르지 않았고 모든 가족들이 길상을 면회하러 갈 때도 양현에게 집이나 지키라고 압박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양현은 자신의 출생에 대해 커가면서 많은 생각을 했는데 덕희와의 갈등으로 그것은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양현은 덕희에게 의대를 졸업하기 전까지 1년이 남았으니 그때까지만 어른들 눈에 띄지 않게 서로 조용히 지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고 양현은 약속대로 해와동을 떠나 인천의 한 개인 병원에 취직하여 의사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서희는 윤국과 양현의 혼사를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올렸습니다. 길상은 잡혀가기 전에도 면회가서도 서희에게 똑같이 말했습니다. 둘이 좋아서 하는 거라면 모를까 지금까지 남매로 자라온 아이들을 혼인식일 수는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서희는 길상의 말을 한기로 흘렸고 길상은 그렇게까지 밀어붙이는 이유가 혹시 이부사댁 상영과 맺어지지 못했던 본인의 인연을 이렇게라도 다시 맺으려는 것 아니냐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서희의 마음이 변하지 않을 것임을 아는 양현은 영광을 찾아가 자신을 잡아달라고 애원합니다. 양현은 영광을 좋아했습니다. 그 감정의 바탕에는 출생과 외로움에 대한 동질감이 있었습니다. 영광은 자기 옆에 있었던 여자들은 모두 힘들어졌다면서 나와 함께 있으면 너도 힘들어질 거라고 말했지만 다시 돌아서서 사랑한다고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한편 서희의 의중을 한 이부사댁 장남 시우도 양현과 윤국의 혼인에 적극적이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양현의 피부친은 이상현의 아들인 시우, 민우 둘 뿐이었습니다. 시우는 진주도립병원에서 근무하다가 최근 박외과 의원의 건물을 인수하여 개인 병원을 차렸습니다. 양현은 서울에서 영광을 만나고 난 뒤 더 이상 끌려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을 얘기하기 위해 진주에 내려왔습니다. 양현이 자신의 마음을 처음 말한 사람은 시우 오빠였습니다. 양현은 윤국과 결혼할 수 없다면서 눈물을 흘렸고 시우는 갑작스런 양현의 말에 심히 당황했지만 이내 곧 양현의 말을 받아줍니다. 양현은 눈물 젖은 얼굴을 들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빛이 너무 찬란했습니다. 엄마하고 불렀지만 그 엄마가 서희였는지 봉순이었는지 양현 자신도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동경에서 공부하고 있던 윤국은 서희의 부름을 받고 진주에 들어온 상태였습니다. 사실 윤국이 지금 한가롭게 혼인 얘기를 할 처지는 아니었습니다. 동경 Y대학에서 경제학을 존경하고 있는 윤국은 그곳에서 조선 유학생들과 노동자들이 주축이 된 사회주의 비밀 결사체를 조직했고 이론적 지도자로서 상당히 깊이 관여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처지였기에 윤국의 입장에서도 지금 결혼 우는 날 계제는 아니었지만 어머니가 양현과의 혼인 얘기를 꺼냈을 때 윤국도 양현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어졌습니다. 섬진강에 나란히 선 윤국과 양현 혼인 얘기가 정식으로 나온 뒤 첫 만남이었기에 양현은 물론이고 윤국도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양현은 윤국 오빠가 예전처럼 웃음기 가득한 눈빛으로 자신을 놀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양현은 지금처럼 남매로 지내면 안 되겠느냐며 자신은 한 번도 오빠를 이성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윤국은 혹시 다른 좋아하는 사람이 있느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고 양현은 영광 오빠라고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양현의 입에서 영광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다른 사람은 다 돼도 영광만은 안 된다며 윤국은 폭발해버립니다. 그것은 황국을 통해 영광 주위의 여자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국은 양현을 돌려보낸 뒤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영광이 자신이 말한 것처럼 정말 파렴치 아닌가 사실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영광에게는 외로움, 절망, 허무주의의 짙은 그늘이 늘 함께 있고 그런 모습들에 여자들은 더욱 마음을 주었습니다. 윤국은 자신을 밀어내는 양현의 마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날 윤국은 중학교 선배였던 홍수관을 찾아갔습니다. 수관은 예전 광주학생 항일운동 당시 진주중학교 동맹휴학 주모자로 잡혀 징역형을 살고 나왔고 이후 이순철의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윤국은 진주에 오면 수관을 찾아가곤 하는데 그는 자신이 예전에 주도했던 맹휴 운동을 후회하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로 인해 수제 소리 듣던 학교에서 퇴학을 당했고 감옥살이를 했다며 가장 노릇, 자식 노릇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주제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며 무엇보다 어머니를 저렇게 가난하게 살게 한 것도 모두 자기 탓이라며 자기 경멸적인 어조로 이야기했습니다. 수관의 얘기를 들으며 윤국은 생각했습니다. 가난한 것은 수치가 아니다. 일을 해도 배불리 먹을 수 없는 적박한 땅에 사는 것은 수치가 아니다. 사로잡혀 사는 거야말로 수치다. 윤국은 수관에게 우리는 끝까지 살아남아야 하고 결국 사회주의로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수관은 자신은 민족주의라면서 사회주의와 계급투쟁은 결국 민족을 분열시킬 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편 요옥은 이제 몸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청량리 본가에서 정향을 했던 요옥을 보기 위해 요소에서 최상길이 가끔 방문했습니다. 최상길은 요옥과 나들이를 함께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요옥은 최상길의 아내 금홍의 안부를 물었지만 산길은 그저 잘 있다고만 이야기했고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요옥은 명의의 오빠인 명빈의 이야기로 화제를 돌렸습니다. 명빈도 많이 좋아졌고 곧 지리산 도서람으로 떠난다고 말했습니다. 산길은 요옥과 헤어진 뒤 임명빈의 집에 찾아갔고 명빈을 만나 도서람에 갈 때 자신이 길을 잡겠다고 말했습니다. 산길은 도서람 주지 소지감과는 선후배지간이었고 명빈과는 명빈이 예전 교장으로 있을 때 그 학교에서 음악선생으로 있었던 인연이 있었습니다. 명빈은 여러 사람에게 폐를 끼치는 것 같았지만 마침 도서람 주지 스님을 제대로 만난 적이 없었기에 함께 가준다는 산길이 고마웠습니다. 산으로 떠나는 명빈의 병든 몰골을 보면서 명인은 이들 세대의 종원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감옥에 유폐되었거나 혹은 낙향하여 숨어버렸거나 아니면 칼끝 같은 정세를 관망하며 불안하게 사업체를 붙들고 있거나 어쨌거나 뿔뿔이 흩어지고 만 이들의 세대 젊었던 한철 의기양양했으며 비분 강개하고 3.1운동의 중추세력이었던 이들 세대가 무너지고 있는 것을 명인은 오빠 명빈의 뒷모습을 보며 새삼스럽게 실감했습니다. 부디 오빠가 죄책감과 자기 모멸의 패배의식에서 벗어나 건강하게 산속에서 잘 지내기를 기원했습니다. 이제 통영 사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통영에서 배를 탔던 몽치는 어장아비의 눈에 들어 더 이상 배를 타지 않고 어장과 선원들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어장아비는 몽치의 힘과 배짱 그리고 의회의 학식에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몽치는 선주의 아들 여동철과 함께 다니며 여러 일을 맡아 했습니다. 전쟁이 길어지면서 식량이 통제되었고 이로 인해 양조업계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술 생산량은 줄었는데 술을 찾는 사람은 늘었습니다. 양조장에서 주점으로의 배당량이 줄었고 작은 술집들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아의 다치노미 집도 그렇게 문을 닫았습니다. 집에 들어앉은 모아는 몰래 밀주를 만들었고 자기 집 작은 방에서 애전 단골 손님들에게 밀주를 팔며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물론 그것은 불법이었습니다. 불법을 이유로 외상값을 제때 주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고 행패를 부린 사람들도 덜어 있었지만 모아는 그런 사내들을 상대하며 꿋꿋하게 생활했습니다. 모아가 한 사내에게 외상값을 받아내려다 입술이 터진 다음 날 몽치가 여동초를 데리고 모아 집을 찾아왔습니다. 모아의 어머니는 애전 다치노미 집에서 몽치가 모아에게 손찌검을 한 남자를 패준 것을 기억했고 몽치에게 모아가 자네보다 한두 살 위이니 누나라고 생각하고 은한매를 맺으면 안되겠냐고 부탁했지만 몽치는 은한매는 싫다며 매정하게 부리칩니다. 시간이 흘러 정초가 되었습니다. 휘와 영선, 영호와 숙이는 설을 쇠기 위해 배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설이 되면 몽치는 휘를 따라 산으로 가든 숙이를 따라 평사리 한복이 집으로 가든 두 곳 중 한 곳에서 명절을 보냈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이번 설은 통영에 그대로 있겠다고 말했습니다. 몽치는 머리를 단정히 하고 옷을 새로 갈아입은 뒤 과일을 몇 개 사서 어디론가 향했습니다. 그곳은 다름 아닌 모아의 집이었습니다. 모아의 어머니는 과일을 들고 찾아온 몽치를 보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모아는 외상값을 받으러 나간 상태였기에 몽치는 작은 방에서 기다리다 잠이 들었습니다. 모아가 돌아오자 몽치는 모아에게 대뜸 자신과 혼이 나자고 이야기합니다. 모아는 어리둥절해합니다. 무엇 때문에 자신처럼 애 딸린 과부에게 혼이 나자고 하느냐면서 지금 놀리는 거냐고 거칠게 되물었지만 그 말 속엔 떨림과 신랄 같은 희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몽치는 예전 다치노미 집을 할 때부터 마음에 있었다면서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모아는 한참을 말없이 눈물 짓다가 자신은 남자한테 모든 정이 떨어졌지만 이대로 살기가 너무 어려우니 전 그렇다면 기둥서방 노릇이나 해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진주로 가보겠습니다. 홍이가 만주로 떠난 뒤 보현은 통영에 그대로 남아있고 상이와 상근은 진주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상이는 진주요고 학생이 되었고 상근은 진주중학교를 다녔습니다. 둘 다 기숙사 생활을 했고 한 달에 한 번은 천일인의 집에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만주에서 성장한 상이에게 조선은 낯선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조국이었고 눈만 뜨면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 조선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 일본인들을 향해 외놈의 새끼 쪽발이라고 말했고 그 적개심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홍이가 만주로 돌아간 것도 단순히 사업상의 행차가 아님을 상이는 깨달았습니다. 이런 과정들 속에 외삼촌의 소재에서 봤던 수많은 책들이 상이의 마음에 불을 지폈고 그의 마음은 점점 항일 의지로 채워졌습니다. 상이가 다니는 여고에서는 하루종일 교령과 간호수업 등 전쟁 시 필요한 일들을 교육했고 상근이 다니는 중학교에서는 하루종일 군사훈련을 했습니다. 학교는 정상적인 수업이 진행되지 않았고 하루종일 전쟁 연습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진주중학교 봉안전에 누군가 똥올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봉안전은 일본 천왕의 초상을 넣어둔 구조물로 일본 왕실의 상징물입니다. 이런 봉안전은 당시 각 학교 앞에 세워졌고 학생들은 그 앞을 지날 때마다 격례를 해야 했습니다. 상이는 혹시 봉안전 오물사건에 동생 상근이 관련되어 있지는 않을까 생각했지만 상근은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한편 두만은 월하라는 기생을 소실로 두었고 서울대는 그 사실을 기가 막히 합니다. 그것을 따지는 서울대에게 두만이는 남자가 나이 먹고 돈 있으면 소실을 들 수도 있는 게지 뭘 그리 소란이냐고 따졌고 서울대는 그 돈이 어디 너 혼자 모은 돈이냐며 내가 없었으면 과연 니 혼자 그 재산을 모을 수 있었겠느냐고 달라들었습니다. 두만은 너 때문에 본처 기성의 미를 호적에서 파버리고 어머니하고도 인연을 끊게 되었다면서 이 모든 게 너 때문이라고 화를 냅니다. 두만이와 서울대의 골은 깊어질 대로 깊어졌습니다. 다음날 서울대는 월하를 찾아갔지만 월하 또한 만만치 않았습니다. 자신은 소실이기 때문에 어머니와 본처에게 잘하면 되는 것이라며 호적상 정실부인으로 등재되어 있는 서울대를 본처로 대우해 주지 않았습니다. 월하는 두만이의 어머니 두만네와 본처 기성혜미가 있는 독골에 옷감을 들고 찾아갔고 에이바르게 인사를 차렸습니다. 어머니로서 그리고 본처로서 소실에게 대우받은 두만네와 기성혜미는 월하를 통해 두만이가 우리와 연을 다시 맺으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하며 월하에게 점점 마음을 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리산 도설함을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임명빈이 도설함에 온 지도 이제 1년이 되어갑니다. 그 사이 명빈은 해도사 소지감과 함께 생활하며 그들에게 동화되었고 몸도 마음도 많이 건강해졌습니다. 여러 도시 청년들이 징병과 징용을 피해 지리산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통영의 휘와 영손이도 아버지 강세우 산막으로 피해왔습니다. 휘는 몽치에게도 산으로 들어오라고 했지만 모하와 혼인한 몽치는 통영에서 버틴 데까지 버텨보겠다고 거절했습니다. 해도사는 지리산으로 몰려드는 청년들을 위해 이곳저곳 자리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수용할 만한 자리가 있느냐는 임명빈의 물음에 해도사는 지리산이 어떤 곳인데 하면서 자리는 어떻게 경영하는가에 따라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토지 18권에서는 피신을 위해 해도사를 찾아온 이보모라는 청년이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이보모는 이범준의 사촌동생입니다. 이범준이 소지감의 외사촌동생이므로 이보모와 소지감은 사돈관계입니다. 정석과 일진스님이 만주에서 이범준과 함께 움직이고 있고 홍의가 그들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보모는 그들의 국내 연락책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해도사는 이런 재반사정을 알고 있었기에 이보모가 산에 나타난 것이 단순히 피신 목적이 아닐 것이라고 진작부터 의심했습니다. 이보모는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사회주의뿐이라면서 지금은 앞날을 대비할 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리산은 유능한 젊은 사람들이 피신해 오는 것으로 변하고 있는데 피신이라는 소극적 혹은 소모적인 행위를 적극적인 힘으로 응집해 볼 수 없는지 우리는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지리산에서 적극적인 항쟁을 준비하자는 취지로 들렸습니다. 해도사는 이보모에게 서양의 사회주의는 틀렸다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서 그를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토지 18권의 이야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토지 18권의 시대 배경은 1943년 전후의 상황을 그리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전쟁을 일으켰던 독일과 이탈리아가 여러 곳에서 패배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시기였고 그의 상황이라도 하듯 일본도 크고 작은 전투에서 하나둘 패배하며 점령지를 내주고 있었습니다. 점점 일본의 배색이 짙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많은 청년 학생들이 학병과 징집 등을 피해 지리산으로 향했고 지리산 도서람을 중심으로 해도사, 소지감 등은 피신해온 학생들을 위한 터전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이보모와 사회주의는 틀렸다는 해도사의 사상적 대립이 남은 토지 이야기의 에피소드로 이어질 거라 생각됩니다. 저는 이번 편에서 임명빈의 고뇌가 와 닿았습니다. 한 세대를 함께 살아왔던 친구들이 모두 갑옥에 잡혀갈 때 자신은 그들과 함께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그를 힘들게 했습니다. 아마도 당시 대부분의 양심 있는 지식인들은 명빈과 비슷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또한 진주요고에 다니며 점점 항일의식을 깨우치는 상의를 보며 혹시 박경리 작가님의 경험으로 요고생 상의를 만들어낸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앞으로 토지의 이야기가 약 2년 정도 남았는데 상의와 상근의 역할이 이 정도로 마무리될지 아니면 좀 더 부각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양현의 행복을 빌며 오늘 토지 18군의 리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